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자 드디어 이제 KBO 리그 정규 시즌 근데 이제 KBO 리그는 잔여 경기 시즌이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일정표가 나왔어요. 일정표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지금 KBO 리그 사무국에서 정식으로 공식으로 공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자 현재까지 여기 지금 10월에 추가 편성된 경기는요. 이제 어제까지 어제 9월 17일 까지 수년됐던 33경기를 일단 우선 편성을 했어요. 33경기를 먼저 편성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그리고 10월 13일 편성은요. 5경기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월 13일 편성이 음 그 개막전 때 경기는 아니구나. 왜냐면 원래 그 개막전 때 이제 2연전으로 돌아갔잖아요. 3연전이 아니고 2연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원래 그 개막 2연전 때 남은 한 경기씩을 원래 정규 시즌 마지막 날에 편성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마 그 경기를요. 아마 아시안게임 때문에 한 경기로 편성을 했을 거예요. 아시안게임 앞두고 맞나? 어쨌든 어쨌든 보통 그 정규 시즌 한 경기 마지막 이제 마지막 한 경기를 편성을 안 해요. 그 마지막 한 경기를 편성을 안 하고 냅뒀다가 이 정규 시즌이 끝나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가급적 10팀이 다 마지막 날에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편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이거 정규 시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날에 승부가 결정이 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승부가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시리즈 등은 그런 시리즈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동시에 경기를 시작하겠죠. 예를 들자면 뭐 만약에 홈팀 경기장에서 뭐 시즌 마지막 날 기념으로 뭐 이벤트를 하고 싶다. 한 뭐 10분 정도 이벤트를 하겠다. 그러면 그 경기장하고 역시 순위가 걸려있는 다른 경기장도 똑같이 10분 늦게 시작해요. 일단 뭐 그렇고요. 어차피 일단 막 경기를 일단 시작을 하면 그 만약에 한 경기에서 그 두 팀이 막 순위를 가려야 돼.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 마지막까지 동률인데 그 그러니까 동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날인데 그 두 경기장에서 따로 해. 그러면 따로 시작해야죠. 어쨌든 작년엔 그랬었죠. 작년엔 그래가지고 두 경기가 아마 2시에 같이 시작하고 아마 또 두 경기가 한 2시 20분인가 2시 30분인가 아마 그렇게 같이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순위 걸린 경기들 다 끝나고 5시에 이제 딱 한 경기가 따로 있었죠. 이승엽 은퇴전 이승엽 은퇴전 딱 하루 있었는데 네 채팅방 오신 분 어서 오세요. 일단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현재 그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는 경기들은 우리가 그동안 원래 편성돼 있었던 그 날짜 중에서요. 그 원래 편성돼 있었던 날짜 중에서 그 이제 따로 그 비가 왔거나 미세먼지가 생겼거나 어 아 일단은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 음 만약에 이제 편성이 이제 이렇게 추가 편성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달력이 있는 편성표 중에서요. 잠깐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빨간 빨간 경기들은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 수년 여기서 편성된 경기들 중에 또 수년된 경기가 있을 경우에 예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그 계속 편성됐던 경기들 중에서는요. 그 일단은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편성된 경기가 수년이 될 경우는 다른 날 편성 안하고 그냥 바로 다음 월요일에 마저 해버리는 방식이에요. 일단 그렇게 예비일을 편성했고요. 가급적 월요일은 편성을 안하는 쪽으로 했어요. 이 잔여경기들도 가급적 월요일은 편성을 안하는 쪽으로 했는데 만약에 그 이제 9월 18일부터는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된 경우 발표된 일정의 예비일로 추가 편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예비일이 없어요. 예비일이 없으면 10월 1일 이후로 그 일단은 같은 경기 시리즈가 잔여경기 일정이 있어. 그런 날 더블헤더를 치르는 거예요. 만약에 2연전이나 3연전의 경우는 대진 두 번째 날에 더블헤더를 실시하게끔 2연전이나 3연전일 때는 그리고 2연전이 아니고 한 경기만 했어요. 그러면 그날 더블헤더 그날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예비일이 아닌 날 추후 편성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잠실 같은 경우는요 10월 5일 금요일에 여기 예비일이 없잖아요. 10월 5일 금요일이 예비일이 없는 이유는요 이날이 고연전이에요. 이날이 고연전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고연전은 원래 잠실을 자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예비일이요. 예비일은 편성을 안해요. 이미 고연전이라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쓰기로 예약을 해버린 날이에요. 그렇고 만약에 그래도 날짜가 없다 그러면 10월 13일 이후에 또 다른 날짜에 추가 편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포스트시즌 일정은 발표를 안했는데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제가 보기에는 15일 월요일 빠르면 15일 월요일부터 해요. 빠르면 15일 월요일부터 14일 일요일 하루 15일 월요일 미디어데이 하고 16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추후 편성 되더라도 근데 이제 2015년 에 그런 적 있어요. 그 일단은 그 2015년 에요. 기아탈 그 순위권이 걸렸던 경기들 중에 기아탈거지만 경기가 남았었어요. 그때 5위가 SK였고 6위가 하나였고 7위가 기아였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을 일단 SK는 끝내놓고 그 상황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하나는 그 마지막 날에 떨어졌어요. 하나는 마지막 날에 떨어지고 기아만 계속 경기가 남았던거에요. LG하고 그래서 하는데 계속 광주에서만 했거든요. 근데 결국 기아는 그 마지막 날에 대기한 한 두 경기인가 남겨놓고 아마 탈락했을거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 추가 편성될 가능성이 높은 팀은 또 기아에요. 하필이면 기아 타이거즈가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하고 롯데자이언츠 얘네 둘이가 잔여 경기가 무지하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잔여 경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서 만약에 여기서 B로 또 밀어질 경우 요 두 팀 때문에 그러니까 기아가 아직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와일드 카드 결정전이 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또 밀어지면 그러니까 뭐 지금 4위 넥센 5위 지금 4위가 넥센 히어로즈 5위가 LG 트윈스 6위가 기아 타이거즈 7위가 삼성 라이언스잖아요. 근데 이 4팀의 잔여 경기가 밀어지게 되면 와일드 카드가 밀어져요. 와일드 카드 결정전이 밀어지고 이 4팀을 제외한 다른 순위권 팀들의 경기가 만약에 B로 밀리죠? 그렇게 되면 굳이 와일드 카드 결정전이 미루질 않아요. 와일드 카드 결정전은 와일드 카드 결정전대로 하고 경기가 없는 날 어차피 미디어 데이는 낮에 하잖아요. 미디어 데이를 낮에 하고 그날 밤에 그냥 번외 순위권 끼리 경기를 하는거야. 만약에 줌플레이 2등하고 2등이 SK와이번스 3위가 하나이 그랬었잖아요. 근데 2위하고 3위가 만약에 시즌 막판까지 잔여 경기가 남았는데 승차가 안벌어져있어. 승차가 한 한두 경기차 밖에 안나요. 근데 잔여 경기가 남아있어. 이러면 와일드 카드 결정전 하기 전에 엔간하면 다 치러요. 엔간하면 다 치르고 그래도 남으면 이제 그 이동일에 해야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줌플레이오프 부터 시작하죠. 3위는 그리고 2위는 플레이오프를 직행을 하고 직행을 하는데 어 이들의 경우는요. 그 그러니까 이들의 경우는 줌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할 경우는 그 와일드 카드 결정전이 보통 최대 이틀을 하잖아요. 그 와일드 카드 결정전에 필요한 시간은 미디어데이 1차전 2차전 요 3일이에요. 네 파사원님 안녕하세요. 이 3일인데 그 이 3일 동안 근데 와일드 카드 결정전이 하는 요 뒤에 이틀은 경기를 못해. 이 미디어데이 하는 날 하루정도 예비일이 있어요. 그리고 음 와일드 카드 결정전이 끝나고 보통은 다음 라운드 넘어갈 때까지 휴식이 있거든요. 휴식이 있는데 그 이제 미디어데이를 낮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가급적은 와일드 카드 결정전 끝나기 전에 줌플레이오프 팀을 가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 사실 정규 시즌 토요일에 끝나면 한 와일드 카드 결정전까지 최소한 4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남을 거예요. 경기일만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미디어데이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줌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하는 팀은 그냥 선발 로테이션 한 바퀴 돌 시간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와일드 카드 결정전은 4등하고 5등하고 붙어요. 4등하고 5등하고요. 붙는데 문제는 4등한테 1승을 주고 시작해요. 4등한테 1승 주고 시작하고 그러면 2전 2선승제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2전 2선승제를요. 전부 다 4등 경기장에서만 해요. 경기장 이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4등 팀은 1승 더하기 홈 어드밴티지예요. 1승 더하기 홈 어드밴티지고 사실 그 아니요. 1점을 줄이려고 승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본의 포스트 시즌에서 약간 좀 약간 차용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가 얘기로 일본이 그 클라이막스가 그 센트럴리그하고 퍼시픽 리그하고 그 퍼스트 스테이지가 있고 파이널 스테이지가 있어요. 근데 이 퍼스트 스테이지는 각 리그별 2등하고 3등이 붙는 거고 그 그 다음에 파이널 스테이지는 거기서 이긴 팀이 1등하고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제가 알기로 2등 팀의 경기장에서 다해요. 2등 팀의 경기장에서 그 휴식일 없이 아마 오전 3선승을 아마 바로 다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널 스테이지 때는요 리그 1위 팀한테 1승을 줘요. 리그 1위 팀한테 1승을 주고 6전 4선 승제인데 그 6경기를 다 1위 팀의 경기장에서 다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긴 팀끼리 제펜 시리즈를 하는데 제펜 시리즈는 물론 그 리그별로 그 홈 경기를 나눠서 하죠. 그 그렇게 가는 건데 약간 거기서 차용을 해가지고 와일드 카드 결정전에서 1위 팀 그 4위 팀에다가 1승을 주고 두 경기를 모두 그 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와일드 카드 결정전인 이유가요. 사실 메이저리그의 와일드 카드 결정전은 그 와일드 카드 1위하고 와일드 카드 2위 팀끼리 붙죠. 근데 와일드 카드 1위 팀 경기장에서 단판 승부예요. 여기서 단판 승부인데 그 여기서 단판 승부인데 그 이제 뭐냐 여기서 리그별 와일드 카드 순위는요 각 리그 15팀씩 거기서 디비전 챔피언 3팀을 빼고 나머지 중에 1,2등이에요. 디비전 챔피언 3팀을 빼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 KBO 리그는 와일드 카드 결정전은 그냥 4등하고 5등하고 하는 거 대신에 그러니까 4위하고 5위하고 승차가 많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4등 경기장에서 2경기 다 하고 1승 주고 1정을 줄이려고 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좀 어드벤티지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포스트시즌은요 정규 시즌 성적이 낮으면 손해예요. 결국 홈 어드벤티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KBO 리그의 포스트시즌은 엄청난 계단형 시리즈죠. 그래서 한 경기력을 딱 유지하기 딱 좋은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한 라운드 건너뛰는 거 정도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줌 플레이오프부터 직행하는 한 3등부터가 한 3등이 조금 아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규 시즌 좀 빡세게 끝나요. 그래서 만약에 3등으로 줌 플레이오프를 시작하면요. 그 와일드 카드 결정전을 하는 그 기간 정도면 그 1선발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정규 시즌 마지막 날에 1선발이 나오더라도 그 한 중간에 4일 정도에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발을 한 경기 던지고 4일 쉬면 그러니까 정규 시즌 마지막 날에 1선발이 나와도 줌 플레이오프 1차세인데 다시 1선발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의 휴식일은 있어요. 줌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나 한국 시리즈 정도로 한 직행한 팀들은 의외로 이 경기력이 한순간 다운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뭔가 연습경기 그냥 훈련 중에 자체 청백전 이런 것 밖에 못하거든요. 그냥 훈련 중에 그래서 사실 좀 그게 조금 약간 계단형 시스템이 약간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메이저리그에서는요 정규 시즌 끝나죠? 그러면 일단은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보통은 아메리칸 리그가 하루 일찍 시작해요. 아메리칸 리그가 하루 일찍 시작하고 그 내셔널리그가 그 다음날 시작해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하루씩 하고 이렇게 걸치고 그 다음날은 그 이제 리그 1위템 말고 디비전 챔피언 두 팀끼리 붙는 그 디비전 시리즈가 먼저 시작해요. 얘네들 한 2,3일 쉬었으니까. 그 다음에 리그 1위인 팀이 조금 휴식을 하고 시작하는 거지. 일단 그렇게 주는 거고요. 그 그러니까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그냥 그 와일드카드 2위한테도 그래 니네 운좀 좋으면 포스트 시즌 해봐 하면서 그냥 기회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어차피 그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로 올라간 팀은 최소 1승을 더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KBO 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그 만약에 4위 팀은요 1차전에서 연장 15위까지 무승부만 해도 올라가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1승 1무가 되잖아요. 2차전을 만약에 진다고 해도 1승 1무 1패가 되죠. 그렇게 될 경우는요. 그래서 4위 팀이 1승 1무가 돼버릴 경우는 그 15회 말 경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15회 초에서 끝내버리고 그 15회 초에서 마지막 수비로 끝내고 그 그때는 4위 팀한테 어드베티지를 줘서 올려보내요. 그니까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5위 팀은요 다른 경우에서는 없어요. 무조건 두 경기를 다 이겨야 돼요. 두 경기 모두 원정이고 무조건 두 경기를 다 이겨야 돼요. 근데 4위 팀의 경우는 그냥 1차전에서 15회까지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거지만 그렇다고 연장 15회까지 힘빼고 싶은 팀이 있을까요? 없을걸요? 연장 15회까지 힘빼고 싶은 팀은 없어요. 어디 가도. 응. 누가 15회까지 가고 싶겠어? 빨리 집에 가서 잠이나 자고 싶겠지. 안 그래요? 응. 차에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자는 게 낫죠. 엉덩이가 왜 땡기지? 차에 그 시간에 그냥 집에 가서 자는 게 더 편하죠. 그렇고 그 그렇게 돼서 이제 줌플레이오프를 시작을 해요. 줌플레이오프 사실 와일드 카드 결정전을 하는 팀들의 그 불리한 점은 그거예요. 그 줌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에 1선바를 못쓰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그 불리한 점이에요. 1차전에 1선바를 못쓴다는 게 그게 전력상으로는 큰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음 음 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잔여 경기 10월 2일에는 잠실에서 KT위즈하고 LG 트윈스 그리고 인천에서 롯데자이언츠하고 SK와이번스 광주에서 NC 다이노스하고 기아 타이거즈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뭐냐 10월 3일 개천절에는 3경기밖에 없어요. 10월 3일 개천절에는 3경기밖에 없는 게 역시 잠실에서 같은 경기 그리고 대전에서 롯데자이언츠 하나이글스 그리고 그 뭐냐 대구에서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언즈 이 경기가 있고요. 와 근데 옛날에는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하기가 겁나게 힘들었거든요. 옛날에는 그 88올림픽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선형이 안좋았잖아요. 막 사고 엄청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지금 뭐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는 뭐 그럴 일은 없죠. 지금의 광주대구 고속도로는 워낙에 잘 뚫려있으니까 그 잘 뚫려있는 그 그냥 그 상황 갔다가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4일 목요일 10월 4일 목요일에는 음 인천에서 기아 타이거즈하고 SKY1스의 3연전이 시작되고 그리고 대전에서 롯데하고 하나의 그 경기가 또 한 번 더 있어요. 그 두 경기예요. 10월 5일 금요일에는 역시 그 인천의 그 기아 SK 3연전 그리고 부산에서는 두산베어스 롯데자이언츠 그리고 두산 그 그리고 10월 5일에는 두 경기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잠실 예비일이 없어요. 10월 5일은 잠실을 KBO 리그가 쓸 수가 없어요. 고연전 10월 5일 금요일에 고연전 야구 경기가 그날 치러지기 때문에 그날은 못쓰고요. 그리고 10월 6일 토요일 그 그러니까 잠실은 아무래도 두 팀이 쓰기 때문에 잔여경기 일정 또한 그 일정을 어떻게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쉬는 날이 없어. 응 고연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연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는 좀 더 없고요. 그 그 다음에 10월 6일 잠실에서 LG두산 LG두산의 시즌 마지막 그 잠실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기아 SK 3연전 그날 끝나고요. 그리고 수원에서 삼성라이온즈하고 KT위즈 경기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부산에서 하나하고 롯데 경기가 있고 창원에서 넥센 이어 로즈하고 NC 다이노스 그리고 7일 일요일에는 역시 예비일은 좀 많은데 두 경기만 있어요. 잠실에서 기아 두산 경기가 있고 그리고 창원에서 롯데 NC 경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일 월요일은 전부 다 예비일이고요. 9일은 화요일은 한글날 한글날이라 아마 이게 낱경기 할거에요. 그 뭐냐 인천에서 삼성 SK 그리고 수원에서 하나 KT 그리고 그 부산에서 기아 롯데 이렇게 경기가 있고요. 그 10월 10일 수요일 자 두산은 여기서부터는 4일 연속으로 다해요. 잠실은 두산이 10월 10일 11일 SK하고 두경기 붙고 12일 NC하고 붙고 13일 KT하고 붙고 끝나요. 자 그리고 인천은 그 한글날 이후 마지막 날까지 없고요. 그리고 수원 수원은 12일 12일 금요일에 수원에서 넥센하고 마지막 경기가 있고 그리고 부산 부산은 9일하고 10일 9일에 기아 10일에 KT를 상대로 부산 경기는 끝나요. 그리고 광 그 잠실하고 광주가 마지막에 빡세요. 잠실하고 광주는 마지막 4일은 다 경기가 있어요. 그 기아 같은 경우는 10일에 기아 기아하고 하나 그리고 11일부터 13일까지는 롯데하고 3연전이에요. 삼성은 못 올라가고 기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요. 13일인데 마지막 날은 잠실에서 두산하고 KT가 붙고 인천에서 SK하고 NC가 붙고 그리고 한화가 대전에서 한화가 마지막 날에 NC를 붙고 삼성이 마지막 날 대구에서 넥센하고 붙어요. 그리고 기아는 마지막에 롯데 3연전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예비일이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일정들이 되게 들쑥 나쑥 해요. 두산 같은 경우는요. 두산 같은 경우는 자녀 경기 일정이요. 일단은 처음에 좀 없어요. 9월 30일 경기가 끝나고요. 4일동안 쉬어요. 4일동안 쉬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세경기를 붙는데 문제는 그 금요일에 원정 한경기 한다고 부산까지 갔다 와야 돼요. 4일 쉬고 그 부산 하루 찔끔 갔다가 바로 휴식 없이 잠실에서 이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산은 하필이면 잔여경기 중에 원정이 한경기 남았어요. 원정경기만 딱 한경기가 남아가지고 그래서 기껏 간다는게 하필이면 그 한경기 남은 원정이 부산이야. 하필이면 그 한경기가 부산이에요. 아니 수도권에서만 하면 좀 좋은데 하필이면 부산을 갔다 와야 돼요. 서울에서 제일 어쩌면 잠실 야구장 기준으로 제일 거리가 먼 경기장 일수도 있어요. 부산은 제일 거리가 먼 경기장 일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단 버스로 이동했을 때 기준이에요. 그렇고 음 그 다음에 SK같은 경우는요. 홈경기는 좀 많이 남았어요. 홈경기는 좀 많이 남았는데 원정 같은 경우는요. 그 원정이 잠실 두경기가 남아있어요. 잔여경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SK는 그 원정 두경기 갔다 오는 거 빼면 잠실이야. 아니 원정 두경기도 잠실이고 그러니까 다 수도권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수가 좀 많이 남아서 그렇지 자기네 집에서 엔간함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두산도 그렇고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 한화는 대전에서 세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한경기 수원 한경기 광주 한경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좀 부산 광주 대전 그리고 수원 이렇게 갔다 오면 좀 좋은데 대전에서 두경기 하고 부산으로 가서 한경기 하고 거기서 다시 수원으로 올라가서 한경기 하고 그 다음에 광주 가서 한경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대전 와서 한경기 하는 거예요. 전국 일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위 넥센은요. 4위 넥센 그야말로 여행이에요. 넥센은 자녀경기 기간에 홈경기가 없어요. 왠지 알죠? 홈경기가 수년될 일이 없잖아요. 넥센은 홈경기가 미뤄질 일이 한 번도 없는 팀이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고척 스카이통 까지 오는 동안 상대팀이 뭔가 사고가 났어. 그래서 뭐다? 그런 경우를 빼면 수년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실제 그 동구장에서요 그 예전에 그 동구장에서 우천수년이 일어난 적이 한 번 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근데 넥센은 9월 30일부로 홈경기가 딱 끝나요. 9월 30일 NC 다이노스 하고 그 붙고 나서요. 그래서 넥센은 자녀경기가 딱 세경기 있어요. 세판다 원정이에요. 넥센이 제일 경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척 스카이돈 첫해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요. 인천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SK도 수년경기가 별로 없기는 했어요. 2015년에는 인천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면요. 그 고척에서는요.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잠실보다 인천이 더 가까워요. 고척은. 고척은 잠실보다 인천이 더 가까운 데에요.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구요. 그 하여간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 넥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9월 30일이 경기가 끝나면요. 주중 5위를 그냥 쉬어요. 근데 주중 5위를 그냥 쉬는 대신요. 10월 6일 토요일에 원정 한경기가 찔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찔끔 창원이에요. 두산하고 똑같아. 두산도 원정 딱 한경기 있거든요. 나머지가 홈이긴 해요. 두산도 두산도 한경기가 딱 홈인데 문제는 원정 한경기가 부산이라고 했잖아요. 부산은. 한경기 부산 갔다 하는데 넥센은 그 남은 원정 세경기 중에 하필이면 첫주에 한경기를 창원까지 가요. 창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서울 와서 좀 쉬어도 돼요. 주말에는 서울 와서 좀 쉬어도 되고 그 다음 경기가 그 왜냐면 그 토요일에 경기를 한 다음에 다시 1월 화수 모기 경기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지방에서만 머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서울에서 하루 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왜냐면 차라리 서울에서 쉬는 게 나은 게 12일 금요일이 수원원정이에요. 수원원정이니까 차라리 서울 와서 쉬는 게 낫겠죠. 창원 갔다가 창원 갔다가 서울 와서 쉬고 그 다음에 수원 갔다가 마지막 날 대구 가요. 응. 마지막 날 대구 가요. 그러니까 넥센의 일정은 어떻게 보면 홈에서 끝내고 휴식 창원 다시 서울 와서 쉬고 수원 대구 그리고 끝인데 만약에 넥센이 그대로 4위를 유지한다 넥센이 4위를 유지하게 되면 그대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러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넥센이 잔여경기가 적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넥센이 만일 삼성한테 4위를 내주고 5위로 밀려요. 그런 경우가 생겨나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뭐냐 넥센은 삼성과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삼성이 4위 넥센이 5위가 될 경우에요. 그럴 경우 두 팀은 그냥 그대로 대구에 눌러앉아 있으면 돼요. 눌러앉아 있고 그냥 미디어데이 하고 다시 와일드카드 결정전 치르고 오면 돼요. 그러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위가 지금 LG잖아요. LG는 LG도 일정은 좀 편해요. LG가 잔여경기 일정이 일단은 기본 편성이 두산하고의 잠실 잠실 2연전이에요. 9월 30일까지가 잠실 2연전이고 그게 끝나면 그게 끝나면 그 그냥 그 하루 쉬고 같은 자리에서 KT 두경기 치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틀 쉬고 두산하고 두산하고 하루 치르고 그 다음에 두산하고 하루 10월 6일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일 월 와 화 수 목 금 금까지 쉬어요. 한 주를 그냥 쉬어. 그러니까 잔여경기가 잠실 3경기 그리고 원정 1경기인데 첫 주 잠실에서 3경기 다 해버리고 홈에서 그냥 끝내고 쉬어요. 그리고 한 한 주 한 그냥 일주 한 6일을 쉬고 마지막 날 인천 원정이에요.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아. 수도권에서 다 끝내잖아요. SK처럼 SK하고 LG가 일정상으로는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그 원정 한 경기 수도권 찔끔이고 나머지 다 홈경기야. SK하고 LG가 그걸로 보면 사실 제일 쉽기는 해요. 어 기껏 있는 원정 한 경기도 수도권이야. 그렇고 그 다음에 6위 기아는 어떻게 보면 좀 빡세요. 그러니까 기아하고 롯데하고 잔여경기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기아는요. 일단은 그 정규 편성 경기는 광주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하루 쉬고 광주에서 NC하고 한 경기 붙은 다음에 바로 대구로 가요. 광주에서 대구로 가서 삼성하고 붙고 다시 인천까지 올라가서 SK하고 3연전이에요. 그 다음에 쉴 새 없이 바로 잠실 가서 두산하고 한 경기 붙고 그 다음에 두산하고 한 경기 붙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가서 롯데랑 붙어야 돼요. 부산까지 가고 대신에 부산에서 한 경기 붙은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 4경기는 다 광주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아가 그야말로 전국토어가 된 거야. 광주 대구 인천 잠실 부산 광주예요. 그냥 한 이렇게 이렇게 돈다 생각하면 돼요. 참 일정이 겁나 빡세죠. 그러니까 기아 기아는 그 혜택 타이거 시절 이후로요. 기아가 되고 나서는 되게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포스트 시즌 가능권에 있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한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아싸리 한국 시리즈 직행하고 우승하든가 두 번째 경우는 한 그 중위권에서 막판까지 경쟁을 하다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가거나 떨어지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아예 하위권 가든가 그 세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위 삼성이 조금 많이 버거워요. 그러니까 경기수는 기아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아로서는 좀 뒤집을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로서는 그 자력으로 순위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녀경기 들어갈 때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자력으로 순위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보는 거죠.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LG가 지금 그 4경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4, 5위 안정권에 그러니까 넥센하고 LG는 그게 문제예요. 4, 5위 안정권에서 자녀경기를 들어가면 좋은데 문제는 4, 5위는 자녀경기가 별로 없고 6위가 자녀경기가 많고 그리고 7위가 자녀경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넥센하고 LG는 그 자녀경기 들어갈 때까지 기아하고 승차를 많이 못 벌려놓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응. 거기서 뒤집히는 거예요. 응. SK가 아마 제가 얘기로 그 2016년에 그래서 SK가 한번 뒤집힌 적이 있어요. 응. SK가 그래서 2016년에 그 자력으로 순위를 못지키고 뒤집히고 말았어요. 응. 그게 문제예요. 자력으로 순위를 못지켰다는 거지. 진짜 그런 경우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고 그 삼성이 삼성은 일단 대구에서 그 정규편성 경기가 끝나면요. 이틀 쉬고 대구에서 기아랑 붙고요. 그 다음에 이틀 쉬고 수원으로 가서 KT랑 한 경기 붙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틀 쉬고 인천 가서 SK하고 한 판 붙고 그 다음에 다시 삼일 쉬고 대구 돌아와서 넥센하고 붙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대구 대구 수원 인천 대구예요. 한 번 수도권 찍고 와야 돼. 그러니까 뭔가 그 뭐냐 그 일정이 뭔가 좀 규칙적으로 있는 것은 좋지만 이제 이제 그 문제는 문제는 그 삼성은 이 4, 5, 6, 7위 중에 제일 그 바쁘게 쫓아가야 될 위치인데 지금 삼성은 그 쫓아갈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삼성은 아마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기아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삼성은 조금 힘들 것 같고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파리 롯데는 경기만 많이 남았어요. 롯데는 아 롯데는 진짜 경기만 많이 남은게 경기는 롯데는 예비일이 없어요. 기아하고 롯데는 기아하고 롯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비일이 없어서 기아하고 롯데 경기가 만약에 수년될 경우 그 10월 13일 이후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더블헤더를 하겠지만 근데 사실 가급 웬만하면 더블헤더를 안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겠지만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더블헤더가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상이냐면 메이저리그는 만약에 수년이 될 경우 그 그 그해 안에 치를 수 있는 예비일이 있으면 예비일로 편성하고 따로 예비일이 없으면 그 다시 만날 때 더블헤더를 해요. 다시 만날 때 더블헤더를 하고 그 만약에 그래도 시간이 없으면 그 정규 시즌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치러보고 정규 시즌 마지막 날까지 뭔가 예비일이 없으면 정규 시즌이 끝난 다음 날에 빠져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 그 기상악화로 취소된 경기가 정규 시즌 내내 예비일이 없어서 못해요. 예비일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 만약에 그 한 경기가 포스트 시즌 그 대진표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규 시즌 끝나고라도 해요. 그렇게 될 경우 근데 만약에 그 취소된 한 경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는 그럴 경우는 그냥 취소하고 안해요. 쿨하게 안해요. 응. 그래서 그 만약에 시즌 후반에 두 팀이 그 경기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막 안 좋아. 그렇게 되면 그 두 팀이 서로 합의를 해요. 어차피 우리 둘이 경기는 그 뭐냐 순위 결정에 영향도 없는데 그냥 선수들 힘 빼지 말고 그냥 오늘 하지 말죠. 그렇게 그 두 팀이 서로 합의를 봐요. 메이저리그는 그래요. 그래서 가끔 162경기를 안 치르고 끝내는 팀이 있어요. 161경기나 160경기나 가끔 그렇게 치르고 끝내는 팀이 생겨요. 굳이 굳이 순위 결정에 영향을 안 미쳐서 할 필요가 없을 경우는 그래요. 단 할 필요가 없을 경우가 전제예요. 이거는 할 필요가 없을 경우가 전제고요. 하여간 근데 문제는 롯데는 무지하게 남은 경기만 많아요. 지금 롯데는 정말 아시안게임 이후에 1승 10패거든요. 롯데는 지금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에 1승 10패밖에 못하고 있는데 그 아시안게임이 이후에 1승 10패인데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진짜 어떻게 솟아오를 구멍이 없어. 얘는 지금의 페이스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경우의 수가 남아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못따라붙어요. 제가 보기에는 못따라붙고요. 그 따라붙지 못할 것 같고 그 뭐냐 제가 보기에는 못따라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롯데 일정은 일단은 인천원정 대전원정 두 경기 그 다음에 홈으로 와서 두산 한 경기 하나 한 경기 그 다음에 창원 가서 NC 원정 창원 원정 한 경기 그 다음에 다시 그 부산에서 기아 한 경기 KT 한 경기 그 다음에 다시 광주로 원정 가서 기아 3연전 그러니까 롯데도 빡세요. 근데 롯데는 그 빡센게 그래도 포스트 시즌을 향한 신뢰같은 희망이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많아지면 아 그래 우리 이제 페이스를 여세를 몰아서 한번 올라가보자 그렇기라도 될텐데 지금의 롯데는 그게 안돼요. 그렇구요. 하이 좀 그게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그 어쩌면 롯데는요. 포스트 시즌 가능성보다는 꼴찌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의 페이스로만 감안하면 지금 파리지만 왠지 롯데가 꼴찌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뭐 KT는 올해도 꼴찌인가 약간 뭐 이런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KT는 올해 꼴찌 안 할 수도 있어요. 응 지금 그러니까 KT같은 경우가 그 그래도 나름 중위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팍 떨어져서 그렇고 롯데도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팍 떨어졌잖아요. 롯데도 올라갔다 팍 떨어졌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 하는 팀들이 있어요. 희망고문을 하는 팀들이 있는데 좀 희망고문이 희망고문이 아마 여기서 끝날 것 같고요. 희망고문은 끝날 것 같고 아마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 희망고문은 끝날 것 같은데 약간 그 약간 이대로 가면 뭐 그 그러니까 롯데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가 많이 남은게 오히려 고통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음 그리고 이제 9위 NC는 NC가 의외로 올해는 경기가 많이 없 안 남았어요. 예전에 막 창원쪽이 경기순열이 많이 됐었는데 NC는 일단은 그 잔여경기를 시작하면 일단은 고척에서 광주로 이동해서 기아 광주원정 한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3위를 쉬고 창원에서 넥슨 한 경기 롯데 한 경기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NC는 목요일까지는 쉬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잠실가서 두산하고 한 경기 붙고 대전에서 하나하고 한 경기 붙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KT KT같은 경우 잠실 원정 LG 연전 그 다음에 이틀 쉬고 수원으로 돌아와서 그 한 경기 삼성 한 경기 그 다음에 다시 이틀 쉬고 수원에서 한화 한 경기 다시 이틀 쉬고 수원에서 넥슨 한 경기 그리고 다음날은 잠실로 가서 두산하고 붙어요. 수원에서 잠실이면 뭐 별로 안 멀죠. 음 어쨌든 그렇게 일정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요. 넥슨하고 LG는 불안해요. 넥슨하고 LG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잔여 경기를 맞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승차를 못 벌리면 얘네는 불안한 거예요. 승차 못 벌리면 불안한 거고 그 승차를 못 벌리면 불안하고 그리고 좀 멋이냐 승차를 벌려놓고 잔여 경기 들어가면 LG하고 넥슨은 그 다음에 편한 거죠. 근데 사실 팬들 입장에서 잔여 경기 들어가기 전에 승차가 이미 벌어지면 잔여 경기 볼맛이 나겠어요. 어차피 순위는 끝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4위 최소 4위 5위만큼은 잔여 경기 들어가기 전에 결정이 안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넥슨하고 LG한테는 엄청난 그 휴식이 휴식이 아닌 것 같은 약간 그런 잔여 경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넥슨은 잔여 경기가 3경기 잔여 경기 2주 동안 넥슨은 3경기 해야 되고 LG는 4경기밖에 못해요. 근데 그동안 승차를 많이 못 쫓겨놓으면 아니 못 벌려놓으면 얘네들은 얘네들은 쉬는 날 동안요 TV 앞에 앉아가지고 막 그 뭐냐 6위 기아하고 7위 삼성의 경기를 보면서 제발 져라 제발 져라 막 이러기를 바라야 될 거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팬들 입장에서는 그게 꿀잼이긴 한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7위 삼성도 그렇게 자력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한 경기 하면 이틀 쉬고 한 경기 하면 이틀 쉬고 한 경기 하면 한 3일 쉬고 뭐 약간 그런 간격이에요. 계속 경기가 많이 안 남아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삼성은 현실적으로 7위에서 5위까지 뒤집어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이 남은 경기를 감안하면 지금 제가 순위를 한번 다시 보면요. 음 지금 순위가 5위 LG하고 7위 삼성하고 3경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LG하고 삼성하고의 그 자녀경기만큼의 그 승차이기 때문에 어쩌면 삼성의 입장에서는요. 그 LG하고의 사이도 좀 상황을 좀 봐야 되지만 기아의 경기를 계속 봐야 될 거예요. 제발 막 이러면서 그럴 거고 그 기아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스스로 올라가면 돼. 기아의 입장에서는 그냥 스스로 올라가면 돼. 땡이고요. 넥센하고 LG는 이제 그 기아 경기를 보면서 야 제발 져라 제발 져라 약간 그런 그 되게 그런 똥줄을 타면 어떻게 휴식일 동안 휴식일 동안 똥줄 타는 약간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어요. 하니깐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결론 그냥 그 짧게 정리하면요. 잔여 경기 동안 1, 2, 3위는 앵간에선 순위 안 뒤집어질 것 같거든요. 아직 2위 SK하고 3위 하나만 아직 조금 마지막까지 좀 가봐야 할 것 같고 근데 얘네들 아무리 그 순위 서로 뒤집어져도 최소 줌플레이오프예요. 최소 1라운드는 직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라운드를 직행한다는 것은 선발 로테이션 한 바퀴 돌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음 로테이션 한 바퀴 돌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1선발 나와도 줌플레이오프 1차단대 1선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3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4, 5위가 순위에서 앞서있는 팀들인데 오히려 조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 넥슨하고 LG가 순위에선 앞서있지만 왠지 쫓기고 있는 느낌 뒤에서 누가 때릴 것 같은 느낌 은 들고 있다는 거. 약간 야 막 우리 어디서 막고 있는 거 아니니 막 이런 거. 음. 그리고 6위 기아는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거. 그리고 7위 삼성은 뭔가 끝까지는 따라가는 보지만 힘들고 롯데는 좀 많이 뒤처진 상태고 지금 롯데는 삼성하고도 4경기 차예요.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요. 지금 5위 LG하고 7경기 차예요. 여기서 더 벌어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번 포스트시즌 또 5강은 어디까지 갈지. 근데 가을야구 안정권 이 남은 경기 숫자를 감안을 하면 기아는 14승 더해야 되고 삼성은 12승 해야 되고 LG는 8승을 더해야 돼요. 음. 일단은 혼돈의 상황이 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이 승패 마진으로 따졌을 때 사실 포스트시즌 안정권은 사실 5할이에요. 음. 포스트시즌 안정권은 최소 5할은 해야지 안정이라는 거. 물론 5할이 안 돼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5할이 안 되는데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가면 그건 다른 팀이 약간 좀 자존심이 뭐가 되겠어요. 일단은 일단은 마지막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혼돈 속에 있고요. 자녀 경기가 많은 게 오히려 기아한테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참 이것도 8자죠. 체력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음. 쉽게 지는 경기는 별로 안 나오고 있다는 거. 기아로서는 그게 지금 고무적이에요. 지금 핵터노엣이 하고 패틴이 지금 둘 다 지금 난조여서 그렇지. 음. 하여간 뭐 그래요. 그리고 아니까 유리하기는 LG가 유리한데 근데 변수는 두산하고의 경기야. 일단은 그리고 넥센하고 LG하고 그 상대 전적이 LG가 우위예요. 그래서 이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5위하고 4위하고의 그 상대 전적 우위는 사실 별 차이가 없죠. 그래봤자 와일드카드 결정전 치르는 건 똑같거든. 아 대신에 홈하드벤티즈를 다 따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이득이에요. 그 점에서는 엄청난 이득인 건 맞는데 일단 그 점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시즌 마지막 날에 공동 4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넥센하고 LG하고 공동 4위가 나오면 이때는 상대 전적에서 우위인 LG가 4위가 돼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홈 어드벤티즈를 갖고 와요. 와일드카드 결정전 홈 어드벤티즈가 1승이 더 엉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좀 유리한 거죠. 사실 LG하고 넥센의 경기는요. 그 둘 다 서울이기 때문에 그 뭐냐 원정이라고 해서 솔직히 그 팬들의 응원이 좀 약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LG하고 넥센의 경기는 그래요. 그냥 홈에서 하든 원정에서 하든 다 똑같이 홈이나 마찬가지예요. 응. 똑같이 서울이기 때문에 팬들 서울 사는 팬들이면 다 올 수가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응. 근데 문제는 LG는 LG는 올 시즌 두산한테 11전 전패라는 거예요. 두산한테 11전 전패고 그 그게 문제예요. LG는 뭐냐 11전 전패 그게 문제라서 일단은 일단은 마지막까지는 좀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분석 얘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분석 얘기는 여기서 하고 녹화를 종료하도록 할게요. 해야. 야.